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41.02원으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1,451.73월 이후 1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유류세 인하 폭축소에 이란 제재까지 겹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선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둘째 주 1,342.71원을 바닥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10주 연속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